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. 오늘은 TVNS에 관련된 연구 중에 이 Auricular TVNS 그리고 Servical TVNS 이 두 개 종류의 TVNS를 사용한 연구들 각각 하나씩 준비를 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 우선 이 Auricular 그리고 Servical TVNS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TVNS라는 것 자체가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는 그런 비침습적인 자극기법인데 전반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Auricular Branch of Vegas Nerve라고 불리는 이 바퀴 인근에 위치해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자극방법을 Auricular, Auricular Vegas Nerve를 자극하는 이제 TVNS 그리고 이 목가지 미주신경이라고 불리는 이 목쪽에 위치해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기법을 그냥 심플하게 Servical TVNS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좀 TVNS를 인가하는 위치 중에 되게 대표적인 영역으로 이 아래 그림처럼 Auricular 그리고 Servical TVNS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논문들을 쭉 좀 다수 보게 되면서 봤을 때 거의 90% 이상의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이 Auricular 귀에다가 TVNS를 인가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러면은 이 Servical TVNS는 뭐 효과가 없어서 안 쓰는 건가 싶어서 관련 논문들을 좀 찾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번 주제를 잡고 논문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이 Servical TVNS를 사용한 논문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냥 이 Auricular TVNS 하나 그리고 Servical TVNS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. 이 첫 번째 논문이 이제 그 Servical TVNS를 사용한 이 연구인데요. 개수가 좀 없다 보니까 그래도 EAS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Servical TVNS를 사용을 한 논문을 찾다 보니 임팩트 팩터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. 일단 임팩트 팩터는 2.8 그리고 Q3 그리고 43.2%의 이제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 이제 사이트 해주시는 데 있고 저널 이름 같은 경우에는 뉴로모듈레이션 그리고 뭐 테크론지 앱 뉴럴 인터페이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뉴로모듈레이션 이런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봐주시면 됩니다.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Servical TVNS를 통해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P300 그리고 뭐 아니면 래스팅 스테이트의 각 주파수 밴드별 뇌파의 변화 같이 좀 다양한 메저들을 동시에 좀 확인을 하고자 하였고요. 이쪽에서 좀 메일리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좀 내분비와 내분비계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여러 이 브레인 메저들을 좀 TVNS를 통해 충분한 변조가 가능한지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연구였습니다. 실험은 총 8명의 피험자로 대상으로 진행되었고요. 이 실험 인터벌이나 이 실험 시퀀셜 자체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됐던 게 총 4회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아래 있는 4개의 실험 패러다임을 2개씩 짝지어가지고 하루는 이 빨간색인 2개 그리고 다른 하루는 이 파란색인 2개를 각각 자극을 맞으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자극이 없는 쉼 조건동안 각각 2개씩 하루하루 이렇게 쪼개서 실험을 진행하는 조금 처음 보는 생소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총 4회 실험에 모든 피험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각 실험은 최소 2일의 인터벌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. 사용된 패러다임은 이제 래스팅 스테이트 중 이제 아이스 클로스드 조건 그리고 이제 오드 월 패러다임 그리고 센서리 게이팅 투 톤스라는 이 패러다임이고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센서리 게이팅 투 톤이라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연속된 청각 자극을 들려주면서 변화하는 뇌파 패턴을 확인을 하는 패러다임인데요. 이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자극 음향 자극 이후 좀 짧은 시간 안에 두 번째 자극이 딱 들어오게 되면 처음 제시된 자극에서 나타나는 ERP 패턴 대비 두 번째 자극에서 이제 확 뭔가 변화하는 두 번째 음향 자극에서 나타나는 뇌파 패턴의 변화가 조금 감소하는 트렌드가 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패러다임이고요. LDAE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발표로 준비하는 월요일 오늘 특강 때 잠시 설명을 주셨는데 이 데시벨 제시되는 청각 자극의 데시벨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런 ERP 패턴의 진폭 변화를 확인을 하고자 진행된 패러다임입니다. 그리고 이제 TVNS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. 우선 이 25Hz로 이제 실제 자극 인과되는 이제 액티브 TVNS 그리고 가짜 자극이 인과되는 이제 쉼 컨디션인데 이 TVNS는 이제 뭐 THS나 TDCS 같이 뭐 일정 시간 주고 자극을 안 주는 이런 쉼이 아니라 정말 미주신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유에 관한 자극을 인과를 하는 걸 쉼 컨디션으로 두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액티브 TVNS는 이 서비컬 그러니까 이 목가지 미주신경 위치에다가 자극을 인과하게 되고 쉼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의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이 화살이 위치인 목 근육 쪽에다가 그냥 자극을 인과를 함으로써 쉼 컨디션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. 어 그리고 자극 세기 같은 경우에는 피염자별로 이제 느끼는 통증 정도에 따라 개별로 어 조절이 돼서 사용이 되었고요 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앰플리튜드를 기준으로 이 자극 세기가 뭐 이렇게 설정되었다 이런 말이 없고 어 그냥 이렇게 뭐 한 볼테지로 해가지고 뭐 12에서 뭐 20볼트 사이의 값으로 이제 인과를 자극을 인디비주얼하게 그냥 조절을 해서 인과를 했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. 어 그리고 자극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 2분 보통 이제 tvns가 일정시간 켜져 있고 그 일정시간 꺼져 있는 이런 온오프 형식으로 자극을 인과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 2분동안 켜져 있고 1분동안 1에서 2분동안 꺼져 있고 그리고 다시 2분동안 켜 있는 이렇게 총 5분동안의 기간 토탈 5분의 시간동안 자극을 인과를 했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. 어 이제 논문에 언급된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적어두긴 했는데 여기서 논문에 자체 1에서 2분동안 이제 오프를 했다고 하는데 토탈 5분 그리고 2분씩 2번 자극을 이제 인과를 했다고 언급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1에서 2분이 아니라 그냥 1분동안 자극이 인과됐다고 생각하시면 어 될 것 같습니다. 어 우선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 텐투엔디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19채널을 통해 이제 측정이 되었고요 이 뇌파 측정 같은 경우에는 어 자극 인과 전인 이 베이스라인 그리고 자극이 종료된 이후 15분 이 흐른 다음 한 번 더 그리고 120분 이후 240분 이후에 각 패러다임을 들을 쭉 수행을 하면서 총 4회씩 측정이 되었습니다. 어 그리고 아이스 클로즈 데이터 에 대해서는 마스토이드 에 부착되었던 뇌파 정극을 기반으로 리얼 프러니싱 을 수행을 해주고 어 밴드 패스 필터를 0.1에서 50Hz 까지 어 수행을 해 주었습니다. 이렇게 전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레인지에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어 감마 이렇게 다섯 개 주파수 밴드를 구분을 해서 fft 를 통해 이런 자극 조건에 따른 혹은 자극 이후 시간에 따른 어 주파수 파워 변화를 좀 확인을 하였구요 이 오드볼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마스토이드 기반의 리얼 프러니싱 을 해주고 0.1에서 30Hz 범위의 밴드 패스 필터링을 적어준 한 다음 어 이 미스매치 네거티브 t 그리고 이 p3 a 그리고 p3 b 라는 컴포넌트를 좀 검토를 하였습니다 어이 특히 p3 a b 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른 이 p3 를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보려면은 이제 p3 a 라는 거랑 p3 b 이렇게 나뉘는 걸로 제가 찾아봤을 때 나왔는데 이 p3 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이 어텐션 주의집중 에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컴포넌트 고 어 p300 그러니까 300ms 보다 조금 더 앞쪽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p3 b 같은 경우에는 어 작업의 로드 그러니까 워킹 로드 얼마나 어려운지 약간 이런거에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 요 p3 b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뭐 250에서 500ms 까지 좀 되게 렌즈가 넓고 일반적으로 300ms 혹은 이제 p3 a 보다 뒤에 뒷단에서 좀 나타나고 이 컴포넌트 가 어 erp 컴포넌을 볼 때 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 논문에서 잠깐 언급되기로 이 p3 b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뇌의 노르아드레날린 이라는 이 호르몬 어 내분기계 변화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컴포넌트 중 하나라고 경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리 게이팅 투톤스 패러다임에 대한 이 데이터에 어 마찬가지로 리 레퍼런싱 1에서 30 헤르츠 밴드패스 그리고 이제 n1 컴포넌트 를 이제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 n1 컴포넌트도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3 b 마트 b 같이 어이 아세틸 콜린 이라는 이 하나의 좀 신경전된 물질 중 하나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컴포넌트 중 하나로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lda 열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레퍼런싱 해주고 밴드패스 1에서 30 걸어 준 다음에 이 n1 그리고 n1 컴포넌트 그리고 p2 컴포넌트에 각각 이 피크 와 피크 에이 앰플리투드 차이를 피크 2 요 두 컴포넌트 사이에 피크 2 피크 앰플리투드를 구하고 이 컴포넌트가 나왔을 때 음량 데시벨 사이에 이 기울기 따로 뭐 계산을 해서 이 lda 열 이라는 지표를 좀 검토를 했는데 어이 lda e r 같은 지표는 이제 내 이증이 세로토닌 분비 같은 요런 거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어이 연구에서는 좀 이런 tvns 가 뭐 이런 뭐 내분비계의 변화나 이런 뇌의 신경전애물질 같은 것들의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했고 선행연구에서 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신경 뇌파의 변화에도 시시적인 영향을 주는가 약간 요런걸 좀 같이 검토를 하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지표들을 잡아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밴드패스 뭐 범위라든가 이런게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데 어 논문 안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이 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유는 따로 언급이 된 바가 없었습니다 어 이 아래의 결과는 이 래스팅 스테이트에 대한 결과인데요 어 델타 셀타 알파 베타 감마 어 외에도 이 감마 피크 프리퀸시에 대해서 따로 이제 어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감마 피크 프리퀸시 같은 경우에는 감마 대역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어 앰플리투드를 보이는 피크 프리퀸시를 의미 하구요 어 요거로 따로 본 이유가 이 감마 밴드에 대한 뭐 활성화 나 이런 피크 주파수의 변화 같은게 이 신경전달 물질을 좀 억제해주는 뉴런의 활동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 좀 추가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다 언급되어 있었고 어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주파수파의 변화들을 다 이제 그 베이스라인 대비 이 변화하는 이 차이 값으로 표기를 했고 통계 표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알파벳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어 a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대비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그리고 b c d 는 베이스라인 이랑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샘 조건 이랑도 다른 자극 조건 이랑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케이스만 이게 b c d 로 표기를 따로 해두었습니다 어 이 결과를 봤을 때 이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타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확인될 수 없었고 세타 대역 같은 경우에는 자극 끝난 직후에만 베이스라인 대비 증가하고 아 베이스라인 대비 감소하는 주파수 파워와 이런 주파수 파워 감소가 어 어 쉠 조건 대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알파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 이후 15분 그리고 2시간이 지난 120분 어 까지 이런 자극 전 대비 어 알파 파워의 유의미한 감소 그리고 이런 감소가 쉠 조건 대비 해서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베타 그리고 감마 파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어 자극 전 대비 120분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유의미한 증가가 어 쉠 조건 대비 해서도 어 유의미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감마 피크 프리퀸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자극 전 대비 베이스라인 대비 더 감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극 전에는 피크 프리퀸시 가 40Hz 였다면 자극을 인가 받은 이후에는 이 피크 프리퀸시 가 뭐 한 38 뭐 39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극 전 대비 유의미하게 이런 피크 프리퀸시 가 감소를 했고 이 별 큰 변화가 없는 쉠 조건 대비 또 이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 이 래스팅 스테이트 데이터 그리고 이 특히 이 감마대역의 변화를 보고서 이런 뭐 신경전달물질을 억제해 주는 뉴런의 활동이 활성화가 더 되면은 감마 파워가 증가를 하고 피크 주파수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어 이 tvns 가 이런 뇌내 이런 신경전달물질을 좀 변화를 물질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이제 언급을 하였고 어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데 뭐 세타 알파 베타 대역에 대해서도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변화에 가 유독 변화가 가능함을 이제 언급을 하고 어 이 아래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뭐 아까 4가지 패러다임들에 대한 뭐 지표들을 각각 표기를 했는데요 어 보시면은 뭐 s2 바이 s1 게이팅 레시오 요 같은 경우에는 이 투톤 그 패러다임 에 대한 지표로 이제 s1이 스티믈레이션 2 그리고 s1이 스티믈레이션 1 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s2 그러니까 두번째 자극에서 나타나는 컴포넌트 에 어 엠플리튜드 가 분모 그리고 뭐 첫번째 자극에 대한 엠플리투어 분자로 들어가서 이 웨이 쇼를 기반으로 그려진 그림이구요 어 뭐 에디 에이얼 기울기 뭐 동일하게 아까와 설명드린 대로 몸 미스매시 대가 티비 팀 p3 a p3 b 이렇게 다 따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 분석 결과 2 이 이 게이팅 레시오 같은 경우에만 자극 전 대비 자극 이후 15분 그리고 20분 아 120분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레시오가 어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감소가 심조건 대비해서도 유의미하다는 것 어 그리고 이 ld a r 슬로프 기우기가 자극 전 대비 어 실제 자극을 말할 때 자극 이후 자극 직후 15분 까지 에서만 이렇게 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자극 변화가 쉼 대비 또 유의미하게 더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이 미스매치 네거티비 트랑 이제 p3 a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어이 p3 b 같은 경우에만 이 자극 전 대비 어 자극기 끝나고 한 2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이런 증가가 쉼 조건 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어 유의미한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 메인으로 좀 말하고 하고 있는게 어 이런 tvns를 기반으로 이런 뇌파의 변화를 모듈레이션 시킬 수 있지만 요런 지표들이 다 아까 뭐 노르 노르 아드레날린 뭐 세라토닌 어 뭐 이런 아세티콜린 요런 것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지표들로 봤을 때 어 이런 뇌파의 변화 단순한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이런 신경전달 물질 또한 좀 이렇게 변화가 어 가능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구요 어 제가 두번째로 준비한 저널은 이제 그 앞서 설명드린 이 서비컬 tvns 대비 어 다수의 연구들을 좀 메인리 주로 어 제너럭에 사용되고 있는 이 어리킬러 tvns 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어이 이 전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클리니컬 뉴럴로지 뉴로 사이클로지 분야에 실린 논문이고 어 임팩트 팩터는 4.7 그리고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뭐 q1에 레이팅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존의 뭐 연구들을 봤을 때 뭐 tvns 가 이 노르 아드레날린 담당하는 분비를 담당하는 영역의 뭐 활성화를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진 연구들이 몇몇 있는데 어 그렇다면 이 tvns 를 통해서 이 노르 아드레날린을 좀 대변할 수 있다고 알려진 p3b 컴퍼넌트 의 변조가 정말로 나타날 건지를 좀 확인을 하고자 어 진행이 된 연구입니다 어 우선 실험 같은 경우에는 총 39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구요 어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요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좀 컨트롤 그리고 쉼 그리고 뭐 실제 액티브 tvns 이렇게 3개의 조건을 하루에 싹 끝내는 그런 조건으로 진행되는데 각 조건 간 인터벌이 이제 30분 간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 패러다임은 이제 오르 오드볼 패러다임이 돼 이 오디토리 기반의 오드볼 패러다임을 사용을 했구요 어이 자극 조건마다 총 이제 448 트라이얼의 이 음원 자극이 들어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tvn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25 헤르츠 가 이제 이 t a vns 그러니까 실제 tvns 그리고 쉼은 이제 예 귀뽀 그러니까 아무런 미주신경과 전혀 연관이 없는 귀뽀에다 자극이 들어가구요 어 그리고 컨트롤 이라고 따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극 자체가 뭐 쉼 도 없고 그리고 실제 액티브 tvns 도 없는 정말 순수한 퓨어한 상태의 이제 컨트롤 어 조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조건이 이제 tvns 파라미터 였고 어 그리고 이제 자극 세기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에 따라 인디비주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요 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이 연구에서 조금 특이하게 잡긴 했는데 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vns 의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온 구간이 약 30초 에서 뭐 짧아도 한 20초 그리고 길게 잡으면은 1분에서 2분까지 더 잡는데 어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7초로 잡았고 이 오프 구간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연구들이 오프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하시는 자극 시간을 다르게 적용을 하지 않고 뭐 동일하게 7초 7초로 준다거나 30 30 이렇게 주는 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7초 18초 이렇게 자극을 인가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요런 방식으로 온 오프를 반복을 하면서 총 17분 동안 이제 자극을 인가를 했구요 어 이 이지는 이제 총 이 태스크 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자극을 인가 받는 와중에 이렇게 좀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tvns 인가 그리고 태스크 수행 그리고 이 직정이 3개가 모두 동시에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구요 어 뇌파 전극은 1020 시스템을 기반으로 25개 전극에서 측정이 됐고 어 전처리 과정으로는 ICA 적용한 이후 밴드 패스 0.1 에서 30 헤르츠 걸어주고 어 자극 음원 자극 제이 시점 기준 마이너스 200 에서 이제 1초 그러니까 1000 ms 구간에 폭을 해서 이 p3b 컴포넌트를 이제 검토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 뇌파 뿐만이 아니라 비해 비얼 한 변화도 좀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어 간단하게 이제 정확도 그리고 리액션 타임 그리고 아 요거는 정확 비해 비얼 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어 이 p3b 컴포넌트에 이제 레이턴시 어 얼마나 더 뒤로 밀리는지 지형의 시간을 이제 검토를 하였습니다 어 이 아래의 결과들이 이제 이 논문에서 리포트 한 모든 결과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어 우선 요 표를 보시는게 표가 좀 핵심이 이고 뭐 필요한 정보가 다 있기는 한데 표만 쭉 보시면은 어 정확도 리액션 타임 그리고 이제 p3b 앰플리투드 레이턴시 정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어 이것들로 봤을 때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은 어떠한 지표들도 자극 조건에 따른 그러니까 뭐 tl tvns 가 뭐 쉼 대비 뭐가 좀 더 뭐 정확도가 증가하거나 더 빠르게 반응했거나 아니면은 뭐 레이턴시가 뭐 좀 더 빨라졌거나 까 아니면은 뭐 앰플리 p3b 앰플리투드가 더 커졌다거나 어 요런 변화는 어 유의미한 변화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았고 어 여기 좀 리액션 타임 그리고 이제 p3b 레이턴시 같은 경우가 이 오더라는 지표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어 어 실제 이 tvns 를 봤을 때 아 오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오더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어 뒤로 저희가 이제 뭐 실험 tvns 컨디션이 3개가 있었죠 3가 3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tvns 가 퍼스트 오더 두번째로 진행된 쉼 조건이 세컨드 오더 그리고 마지막에 진행된 컨트롤 에 대한 게 뭐 써드 오더 요런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얼마나 동일한 패러다임을 반복 수행했는지에 대한 이런 효과를 좀 본 어 통계 결과 인데요 어 요걸로 봤을 때 어 뭐 자극 조건에 대한 초 차이는 없었으나 어 이제 뒤로 자극 그러니까 동일한 패러다임을 좀 더 반복해서 많이 쭉 할수록 어이 레이턴시가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리액션 타임이 좀 더 빨라졌다 어 라고 이제 언급이 결과 정리가 되어있었고 오른쪽은 그냥 이런 통계적으로 이 p3b 컴포넌트를 확인하기 위한 요 그림인데요 보시는 앞에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어떠한 통계적인 뭐 유의미성도 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요 논문에서 요 결과들 가지고 정리를 하기를 어이 그 tbns를 기반으로 이 노르아드레날린 을 대변할 수 있는 뭐 이런 p3b 컴포넌트의 뭐 유의미한 어 변화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뭐 행동적인 변화도 좀 확인되지 않고 약간 반복 학습에 대한 효과만 확인이 되었다 어 그리고 어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우리가 뭐 젊은 어 정상인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뭐 천장 슬링 이펙트 이미 충분히 뭐 정확도 나 이런 행동 데이터가 높거나 아니면 p3 컴포넌트가 충분히 잘 나오는 사람들이라 이 자극으로 인해서 잘 뭔가 모듈레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뭐 기존 선행연구 중에 하나는 동일한 이런 오디토리 오드볼 테스크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p3 컴포넌트의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을 했는데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를 진행하기 전에 약 한 90분 정도 사전 자극을 맞고 태스크를 하면서도 뭐 한 십몇 분간의 자극 인가 받아서 되게 긴 시간 동안 자극을 줬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들이 사용한 뭐 아까 제가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던 뭐 7초 18초의 자극 파라미터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극이 인가되는 전체 시간 17분이라는 시간이 좀 모자랐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정리를 한 연구였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논문들 두 편을 정리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선 첫 번째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 이지 분석 파트 자체가 살짝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미스맨치 네거티비티 뭐 p3 뭐 n1 p2 이런 뭐 이 erp 관련 컴포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연구들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종종 이렇게 뭐 단일 채널들을 기준으로 결과를 리포트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케이스에는 단일 채널에 단일 피험자들 그러니까 좀 잘 나온 예쁘게 나온 컴포넌트들을 대표 값으로 이제 뭐 리포트를 하고 나머지 뭐 서플리벤트를 단다던가 어 요런식으로 분석이 진행되고 리포트 되는 경우들이 좀 다수 확인이 됐었는데 어 레스팅 스테이트에 대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못해 뭐 관심이 영역 그러니까 roi 를 구분해서 리포트를 한다던가 어 채널별로 뭔가를 좀 볼 거면은 뭐 밴드별로 대표 채널 하나만 리포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채널을 에 대해서 각각의 뭐 통계 결과를 리포트 하는 그러니까 어 특정 채널 하나만 가지고 뭔가 이런 자극의 효과를 논하는 케이스 아니면은 뭐 뇌파 패턴의 변화를 논하는 어 리포트 라는 케이스는 많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하다못해 이 레스팅 스테이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다수의 채널을 뭐 에버리지 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몇몇 샘플 채널들을 좀 더 좀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 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이 두번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tvns 지레이션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 tvns 온 시간에 제가 아까 메서드 파트에서 짧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연구들 대비 좀 많이 짧게 잡았었습니다 7초라는 시간으로 근데 이 7초까지 줄일 수 있었던 뭔가 근거나 이런게 좀 부족 하고 뭔가 좀 자세히 설명이 좀 되지 않았던 게 상당히 아쉬웠고요 어 그리고 이 tvns 파라미터 조절에 대한 이제 좀 효과를 좀 이 보고자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7초까지 이런 자극 지레이션을 좀 조절하면서 효과를 좀 봤던 걸로 확인이 돼서 이 파라미터 조절을 좀 하면서 효과를 보고자 했던 것 같은데 어 자극 조건 중에 샘 tvns 있는데 이제 컨트롤 조건이 따로 있었는데 이 컨트롤 조건이 뭔가 논문에서 의미있게 좀 적용이 되고 다뤄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컨트롤 조건 말고 좀 일반적으로 30초의 온 오프 기간 아니면 1분의 온 오프 기간을 가지는 자극을 좀 주되 뭐 토탈 시간을 좀 줄여 가지고 짧게 줘서 어 좀 이런 뇌파 패턴의 변화나 이런걸 좀 확인을 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자극 조건에 대한 실험 설계가 좀 됐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됐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